어, 선배, 아침부터 웬일이에요? 조수정, 너 혹시 최선배한테 진상진 교수라는 사람 소개받은 적 있니? 선배가 그걸 어떻게 해? 네? 거기가 어디예요? 경찰서 어디냐고요! 네, 알았어요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교수님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수정아, 수정아! 그러니까 전상진 씨랑 공부하신 거 아시죠? 안녕하세요. 제가 정말 알겠지, 우리. 선배, 선배 무슨 일이에요? 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냐고! 나한테 말한 게 나 사기였어? 나도 사기친 거야? 그, 그럼 내, 내 돈 2억은? 내 돈은 어떻게 된 건데? 미안해. 어떻게 오시죠? 피해자 되십니까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다 된다고 했잖아.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잖아. 돈 봐주면! 우리 교수님이 임용은 된다고 했잖아! 어떻게! 나 어떻게! 나 어떻게! 나 어떻게! 어, 어떡해! 여기 빨리 와. 괜찮아요? 나, 나 어떻게! 나 어떻게! 나 어떻게! 나 어떻게! 어, 어떡해!